오늘? 어? 어디 어디 가는 거야? 뭘 쳐야 될 거 아니야? 네? 뭐야? 아유, 이게 죽쟁이라든지! 너 같은 놈을 뭘 믿고 왜 장을 줘? 네? 죽쟁이? 야, 이 놈아. 정말 다 된 거 있냐? 왜 지겠냐든지! 아유, 이 놈이 좋아! 어. 어? 땅까지 버려졌구만. 어? 뭐여? 혹시, 쓰미가 필요하세요? 쓰미? 아니, 어떻게 알았어? 저 기억 안 나세요? 일전에 찍새 형님 소개로 공사판에 쓰미 대모도로 나간 적 있습니다. 그리여? 뭘 걷는디? 그, 보아하니 초뱅이 같은디? 힘든 일이라면 뭐든지 잘합니다. 미장이나 벽솔 싸는 거 자신 있습니다. 어휴! 여기 십장 따라가잉? 간주나 두둑히 주이셔잉? 알았어. 석여비가 얼만지 알지? 얼른 좀 가자고! 늦었구만! 어? 어? 뭐? 너무 사람 벼져가야 해? 어휴. 아휴. 처음이지 그네. 네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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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이 건물 다 재워놓으면 저놈들이 사각머에 망떡자라고 휘날리면서 공부한답시고 들락날락거리겠지? 젠장, 크으, 퐈이, 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? 야, 그래도 사람 일이란 건 모르는 거다 누가 하냐? 나중에 저 잘난 대학생들이 우리 밑에서 일하게 될런지 두고 봐 태산이 너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저런 대학생들보다 나을 거야 아휴, 나도 대학에 가서 저런 사각머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야, 잘한다 천천히 먹어, 철한다 근데 오늘은 유난히 더 힘든 거 같아, 응? 야, 오늘은 신발들이 어떤 놈들이냐? 대모도 주제의 현장에 왔으면 신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? 갓구멍으로 신나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만, 응? 이 새끼야, 이거 봐라, 이거 이게 간땡이가 부은 거야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왕골통이야, 응? 야 야 야 나와, 이 새끼야 나와 야, 어차피 그냥 간론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예 다구리로 맞장으로 뜨자 나와라, 응? 아, 쪼, 강빨 좀 잡는대, 응? 좀 놀아봤다, 이거냐? 넌 내가 누군지 알아? 야, 이거 오늘 신고식 하면 이거 놔! 대살아! 잇! 쪼 어 그래? 웃어! 웃어, 이게! 야, 이 새끼가 안 놔! 아 아 암마, 암마 쪼 저분에게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오야지 노릇하더니 옛날 대장 얼굴도 잊어버렸냐? 아 아 박준삼이! 어? 준삼이? 준삼이? 아, 교탐는? 대선이? 준선아! 너 대선이 맞지? 야, 대선아! 대선이 너무 아프구나! 야, 그만! 너 진짜 정 없었던 거야! 야! 그래, 그래, 그래! 근데 너 뭐야? 야, 이겨! 야,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, 그만! 야, 우리 대상! 아, 우리 대상! 야! 준선아, 그때는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.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많이 미안하다.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? 나는 한 열흘 동안 붙잡혔다 나왔어. 날 조사한 경부놈은 원산이나 통천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는데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경성으로 되었지, 어? 우리도 경성에 있었는데. 그래? 야, 부산, 광주, 마산에서부터 저기 해주시리주까지! 조선팔도를 내가 안 다녀본 데가 안 해본 일이 없다, 어? 덕분에 이 가답밥 좀 먹었지, 어? 그래도 이 노가답판에서는 알아주는 몫수다. 조금만 더 있으면은 도목수가 될 거야. 어, 야! 아니, 그 최고로 쳐준다는 우두머리 몫수 말이야? 그래! 도목수, 어? 나는 네가 몫수가 아니라 돈이나 뜯으러 온 왈짜패인 줄 알았어. 야, 니들도 알겠지만은 이 바닥에서는 혼자 다니는 거보다 이 패거리가 있어야 된다. 야! 내 밑에 꼬멍들만 해도 열 명이 넘어, 어? 야, 인사드려! 저기, 내가 고향에서 대장으로 모시던 그 친구다. 안녕하십니까? 야, 우리 춘삼이가 가호 잡고 다니면 하구나, 어? 야, 이 박수잠 세면은 이거 막걸리가 되겠냐? 나가자, 어? 내가 한 잔 살게! 얘들아! 저, 종류초로 나가자! 술집 좀 알아봐! 예! 하하! 자, 일단 들자! 그래! 아! 야! 나 지금 누구 우리가 광산에서 일하던 꿈꾼다? 웃기지? 예, 그래. 나도 그래. 나는 가끔씩 성동민 아저씨가 생각이나. 남자는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. 크게! 나는 이 다음에 반드시 상해, 북경, 만주에 갈 거야. 미국과 시베리아에도 갈 거고, 사막지대인 중동에도 가고 싶어. 어! 일자리를 구할 거면 굳이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돼, 대장. 그니 춘삼아? 아, 그럼! 야, 이 박춘삼하면은 이 경성뿐만 아니라 조선팔도가 다 알아준다고. 아, 이 종로통만 해도 그래, 어? 아, 내가 손을 안 본 큰 집들이 있는 줄 아냐? 그 날고 긴다는 총독부 그 고관대작에서부터 경성 제1의 부자들이 사는 집들까지 다 내가 이 손으로 손본 집들이다, 이 말씀이야. 어? 그러니까 뭐 그깟 일자리 같은 거 걱정하지 마. 예서, 돈은 많이 벌었어? 에휴, 뭐 아직까지 목수치고 뭐 돈 벌어서 호강하는 사람 아직 못 봤다. 원래 이, 이 미는 직업이 이게 뭐 잘 안 된다나 뭐 어쩐다나. 그냥 그날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뭐. 너 가다가 그런 거 아니냐? 하긴 그럴 거야. 야, 야, 마시자. 죽값은 내가 낼게, 응? 에헤. 너, 너 지금 나 줄까 봐 없을까 봐 너 지금 걱정을 한 거야 지금, 어? 야, 야. 그 경성에서 내놓으라는 그 큰 요리집들 뭐야 그거, 어? 국일관, 명월관, 조선관도 내가 다 손본 집들이야. 아, 지금도 내가 간다 그러면 그 기생년들이 그냥 버섯발로 막 뛰어나올 거다. 아, 기생집 한 번 갈까? 아, 갈까, 갈까, 갈까 오늘, 어? 어, 어디 손 봐야 된대? 이게, 너, 너 그런데 구경이나 해 봤어 네가. 야, 야, 야. 고칠 데 있으면 가고. 야, 야, 빨리 마셔. 오sel아!! 오sel아!!! 아멘